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희박한 생존률을 이겨낸 귀한 산삼으로 정성을 담아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삼의 이로움을 즐기시오. 귀한 산삼의 이로움을 담은 삼이오완. 용인시 백안면에 위치한 봉이산 청정계국 땅의 힘으로 친환경 무농양 농법으로 재배한 산삼을 사용하여 진세누사이드 함량을 높였습니다. 삼이오완은 한 포에 7년근 산삼 두 뿌리를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보존료, 착색료, 기포를 없애는 소포제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함만 담았습니다. 삼이오가 완성한 가장 완벽한 한 포. 삼이오완.